2019. V-LEAGUE 자, 여러분이 당연히 대상으로서 오늘의 준비를 했습니다. 금방 돌아오기 위해서 뮤직! 외로운 사람들한테 고여기 외로운 사람들한테 고여기 외로운 사람들한테 고여기 징그릇을 태어난 이벤혜의 귀 어두운 게 상태로 팡! 팡! 오랫동안에서 바람이나 타고 싶을 때 두고 보지 않고 우리를 타고 싶을 때 막히기 시작해 나와놓는데 어두운 놈은 어두운 놈은 어두운 놈이 외로운 아저씨는 동물을 치고 누구랑 치고 또래가 붙이고 우리를 하면 언제 가고 싶지? 다가가 이래 Two Come 아이 아저씨 루! 니 루! 리 시킬 때 시킬 때 시킬 때가 탈 utter